한국정직운동본부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거짓을 처방하고 거짓을 치유하는 2023 정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정직한 대한민국, 정직한 국민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박경배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거짓이 만연해 있다며 저축 장려운동, 새마을운동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정직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발표와 질의에선 예장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을 비롯해 안창호 변호사, 수원중앙침내교회 고명진 목사, 백석대 이상규 석좌 교수 등이 정직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